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럼 백호선생입니다. 2024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사람들이 본 거죠. 생명과학1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작년 수능보다 작년 수능도 좀 쉬운 편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쉬워요. 그리고 6월 모평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것보다도 좀 쉬워요.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쭉 예년에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3월 학평은 언제나 좀 쉽게 냅니다. 전반적으로. 가끔 한 번씩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여간 매번 보면 좀 쉬운 편이었어. 작년 3월 학평 여러분들이 이걸 사전에 한번 연습용으로 풀어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 학평보다는 한 문제 정도가 더 어렵고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방형구 문제라든지 다인자인데 반성이 들어간 거라든지 복대립 가기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좋은 아이디어의 문제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좋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접근. 그렇지만 이거를 복잡하게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 내지 두 스텝만 들어가도 풀 수 있는. 보통 수능에서 아주 어렵게 내면 3, 4, 5 단계까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문제를 힘들게 이렇게 구성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작년 3월 학평보다는 한 문제 정도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쉽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메가스터디 집계 1등급 컷은 45, 2등급 컷이 41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하여간 이 정도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내가 그 한 달 전부터 2월 경부터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학평에 너무 힘을 쏟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거는 고3들한테는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라 약간의 의미는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성실히 공부했는지 그리고 전 과목을 수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본다고 물론 투 과목은 빠져 있어요. 하여간 그렇지만 하여간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의미는 있지만 첫 번째 모의고사고 그러나 수능과는 많이 달라요. 일단 이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라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과는 문제가 약간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난이도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 너무 연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 중요한 게 또 하나 차이가 여기는 재수생이 안 봐요. 고3만 봅니다. 재수생들 지금 굉장히 각성돼 있어서 공부 많이 하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전국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였구나. 겨울방학에 내가 열심히 했구나. 지난 2학년 때 내가 나왔던 등급보다 좀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중간 결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이후에 사후 학습이 중요해요. 생명과학 원만 보면 나 이번에 정말 점수 안 나왔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조차도 내가 인슐린도 헷갈리네. 총생산량 순생산량도 헷갈리네.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서 목표를 딱 잡아야 되는 건 이번 3월 학평이 아니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평가원에서 내죠. 올해 기조가 보여질 거라고. 거기다가 재수생과 같이 봐요. 아마 3월 학평 여기보다 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질 거예요. 고3 학생들.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6월 모평 딱 보고 기점으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물론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어. 중간고사 기간에는 공부하시고, 내신. 그리고 이후에 열심히 달리는 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 알겠죠? 자, 해설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것들이 많아서 쉬운 것들은 내가 단단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ㄱ, x는 세포로 돼 있고 식물이니까 맞고, ㄴ, ㄱ의 효소. 광합성이니까 맞고, ㄷ. 정과 진화입니다. 이건. 눈에 잘 띄지 않는 거. 정답이 5번. 2번 문제 갑니다.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보내되니까 이거 ㄱ은 단백질이죠. 그리고 미토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ADP가 ATP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ㄱ 틀렸고, ㄱ에서 2화. 이거 분해되는 거니까 2화 맞아요. ㄷ에 저장된 에너지가 우리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거 맞고, 정답이 4번. 3번. 2번.